지은아! 황지은! 지은아! 지금 몇 시인 줄 알아? 다들 주무시는데 오밤초에 깨우려고 작정했어? 아, 자꾸나! 너한테 꼭 받아야 할 게 있어서! 난 줄 거 없거든? 내 수정 구슬 내놔! 그게 무슨 소리야? 내가 언제 네 걸 가져갔어? 정말 몰라? 여섯 살 때 네가 내 구슬 훔쳐갔잖아! 나 다 기억났어! 그날 교통사고 다 너 때문에 났잖아! 아니야? 아니라고? 내가 다 이렇게 기억하는데 아니야? 황지은! 다 너 때문이야! 너 때문이라고 알아? 네가 내 인생을 손두리째 망쳐놨어 네가 내 인생을 가져갔다고 알아? 아니야! 난 정말 몰랐어! 제발 이러지 마! 아니야! 난 아니야! 지은 씨! 제발! 동경 씨! 나 좀 구해줘요! 동경 씨! 지은 씨! 정신 좀 차려봐요! 괜찮아요? 마지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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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꿈이에요! 여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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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빈다! 감사합니다.